유영재 손은숙 부부의 그 파혼에서 시작된 그 이번 사건이 갈수록 또 전해지는 그 내용이 또 소름돋을 지경입니다. 불과 그 몇 달 전까지 그 신혼부부 생활로 영상에 비추던 그 둘 사이의 그 일이 지금은 그 영상 이면에 그 가려워진 이 유영재의 그 끔찍한 짓으로 인해서 아주 그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치닫고 있죠. 유영재의 그 심리와 또 본능 또 욕정 이런 것 등을 또 이 사진만큼 잘 그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. 유영재는 그 집안에서는 그 처형에게 그 짓을 했었을 그 시기에 자신이 그 진행하는 그 라디오 유튜브에는 버젓을 그 이런 그 사진을 거로 둡니다. 지적인 그 낭만주의자의 그 모습을 연출한 것 같죠. 그리고 강아지 사진을 또 게재합니다. 인간의 그 심리 속에 그 자신의 그 부끄러운 짓이 그 임계점을 넘었다고 그 판단이 들 때는 그때는 그 무의식적으로 이 보호장벽을 그 본능처럼 또 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때 그 가장 그 모순되는 그런 상황을 또 차용을 하게 되겠죠. 왜냐하면 그 이런 덫일 작업은 최대한 그 위선적으로 또 포장을 하고 또 가리는데 그 집중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. 마치 그 2차 대전 후에 그 전범 히로이토가 평화주의자처럼 그 식물학자로 그 변신을 했던 그런 그 기시감이 저는 또 떠오르더라고요. 이런 그 유영재의 그 사진 연출을 보면서요. 자신이 그 한 것이 그 개만 또 못한 짓이었겠지만은 귀여운 그 강아지 사진도 꼭 필요하겠죠. 또 책을 읽고 앉아있는 그 점잖은 저런 그 모습의 사진도 또 유영재에게는 그 아주 요긴하게 자신의 그 집 안에서 그 처형에게 그 한 그 짓을 그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또 이렇게 그 빌려 쓰는 거죠. 우리 그 심리 속에 또 이런 보호본능이 툭툭 그 감춰지지 않고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. 저 귀한 그 강아지 무슨 죄가 있나요? 그 성추행 짓한 그 아저씨의 그 영상에서 분단장 시켜줄 그런 그 소품거리로 그 사용이 된 거니까요. 처형에게 그런 짓을 한 그 유영재가 그 방송을 했었을 이날. 어느 분이 그 유영재 그 라디오 유튜브에 그 글을 하나 올리게 되는데요. 아주 그 의미심장합니다. 둘 사이에 무슨 그 인과관계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음악 프로에 그 올라온 글치고는 너무너무 그 이상하다는 것이죠. 그 시청자가 올린 그 글의 그 내용 가운데 그 나르시스트, 가스라이팅, 소시오패스 이런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. 이게 뭘까요?